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리플러스의 정소람 특파원입니다 연초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무게추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CPI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률이 조금씩 꺾이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생산자 물가인 PPI도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연히 둔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정확히 맞췄던 미국의 석학 스티브 한케 존스 호킨스 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연말에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5에서 6%에 달할 거라는 조금 다른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 최근 이메일을 통해서 한케 교수와 직접 나눈 대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케 교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부터 드리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냈고요 아시아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장기 집권했던 수아르토 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을 맡았던 석학인데요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특별히 다양한 자문을 했기 때문에 머니 닥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케 교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었는데요 이 교수는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 정책에만 집중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행보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롬 파월은 틀렸다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의 기고를 직접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선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즉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마구마구 찍어낸 결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도 했는데요 한케 교수는 M2라고 하죠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모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현상이다 라고 말했던 프리드먼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국의 M2는 2년 새 41%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통화량을 이례적으로 늘렸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달러를 마구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패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요 이 목표치보다 몇 배나 빠르게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이 높이 올라버린 물가를 잡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그가 파월에 실패를 경고하면서 당시 통화량을 보면서 전망한 월별 물가 상승률이 6에서 9%였는데요 지난해에 이 수치가 거의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프리드먼의 통화방정식인 MV는 PY를 적용해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M은 통화량, V는 통화 유통속도 이 두 가지를 곱하면 P 물가와 실질산출량인 Y를 곱한 것에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이 결과 작년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6에서 9%에 달할 것이란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CPI를 기준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은 6월에 9.1%로 정점을 찍었고요 11월에는 7.1%까지 내려왔었죠 같은 방식으로 대입해서 유추해보면 미국의 올해 말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6%까지 내려오는데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로 떨어지는 것도 연말쯤이나 돼야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는 현재처럼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물가를 잡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통화량의 사이에는 매우 약한 연결고리만 있다는 주장인데요 과거에도 통화량은 유지를 한 채 기준금리만 대폭 높였던 사례가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한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크게 올렸었는데 경제활동은 계속 활발했고 고용시장 역시 강세였습니다 즉 물가를 잡으려면 지금처럼 금리만 대폭 올리는 것은 크게 소용이 없고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적절한 때에 천천히 또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패드의 통화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었다 파월은 이전에 통화량과 물가 상승의 관계를 부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통화량을 제때 줄이지 않고 최근 들어서 방향을 급격히 선회한 게 통화 정책 실패를 불러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정책 탓에 올해 경기 침체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요 지금처럼 급격한 통화 공급의 위축은 역사적으로 늘 불황을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이죠 1929년에서 1937년 화폐 공급을 지속적으로 또 급격히 줄였는데요 이것이 1937년 그리고 1938년 사이의 대공황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다고 봤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면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까지 화폐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통화량 연간 증가율은 지난 연말 들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많이 풀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걷어들이면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한케 교수는 최근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YCC 정책을 변경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도 통화량 정책 실패가 모든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그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사실은 통화량을 보면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색다른 시각입니다 이 한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통화 공급량 즉 M2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평균 2.6% 증가에 머물러 왔는데요 현재도 증가량이 약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물가로 인해서 초저인플레이션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됐던 일본의 경우 완화 정책이 아니라 이런 돈을 풀지 않는 정책 때문에 초긴축 정책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형적인 경제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한케 교수는 미국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주요 기업들이 월가의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는 더욱더 좋지 않게 바뀔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덧붙였는데요 마침 최근 은행주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저물고 있지만 만약 그의 전망처럼 경기 침체는 계속 가시화가 되는데 물가가 연말까지도 5에서 6%의 상승률을 유지한다면 경제 주체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더 험난한 한 해가 되겠죠 긴축 유지 그리고 완화 사이에 기로에 서 있는 패드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침체 속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는 스티브 한케 교수의 경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미나리 플러스의 정소람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